자격이? 꽃장기는 그렇게 지나지가 않네 내 코가 잘못했나? 야 이건 진짜 이쁜거같아 자야꽃 자체가 예뻐 이게 올해 시체종할 때지? 작년에 체종하고 여기서 올해도 체종할거지? 분홍색 자격이고 적 자격이고 이건 백자격도 아니고 연한 흰색이네 오우 얘 봐라 만개했네 여기는 한줄식재네 한줄식재 내 코가 잘못됐나 이 냄새가 어떻게 안나냐 나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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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ale 네 네 감사합니다.